이곳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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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이 거 보자막은 Chair 한국에 들어와서 외화벌에서 we Nos20д 것 안นะคะ 으 으 그렇죠 어 los 서한 먼저 딱 다른 생년자의 Pur graduate 이거 그나마 대부분을 이끌고 있던 섬서공간에 있는 중소기업들 마져도 모두 동남아로, 동남아로 러시아하고 있는 쪽입니다. 자국에 있는 중국 경제티만 좀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모두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발망을 하는 것인가? 그 올란 그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지역주민들 다 죽일겁니까? 중국 때문에 못살야겠다. 지금 당장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 중국인 입국 금지 및 현재 들어와 있는 중국에 모두 처방하실 바랍니다. 무조건 혐중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 폐렴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생명도 더 즐겨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다 죽이고 누구라도 정치하시려고 합니까? 중국 계장한테 이 관을 교체해서 남대문 교체해서 남대문 교체해서 남대문 교체해서 정보경제해서는 저희가 그런 집회를 가거나 집회들 많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남대문에 남대문이지만 정보경찰서에 우리 경찰반 여러분들과는 다 아멘들이 있고 국민들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니까 뭘 찾을 수 있겠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볼 수 있게 다 모르셨을 겁니다. 방안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 어린 놈이십니까? 우리 경찰관에게 하는 집들 우리 국민들 우리 경찰반들에게 그릇이 나가는데 시내나라 경찰관에게는 증소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공권적에게 함부를 대하는 모습 나쁜 경균을 친근히 다 퍼스려놓고 여기 와서 분석을 치는 모습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모습 중국은 정말 국면으로서 자정심 상합니다.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남자 전 중국인 입국 변지 또 중국을 경외에서 온 모든 모든 외국인 입국 변지조차 많이 하실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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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